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북한의 민중항쟁을 막는 결정적 장애물이 연자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잔인한 독재체제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연자재라는 잔인한 감시 시스템을 이겨내고 지하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기적적으로 어느 도시에서 봉기가 일어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1980년 5월에 광주가 그랬듯이 함흥이나 강계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정은은 군대로 도시를 봉쇄하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어쩌면 그 도시를 다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1980년에 한국은 지금의 북한보다 훨씬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외신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를 봉쇄하니 어떤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당시 알기 어려웠습니다 북한도 도시를 봉쇄하고 통신을 차단하고 그러면 다 죽일 때까지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 사람들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시범을 보여주면 다른 곳에서 무서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역사상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가령 1989년 중국은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만 명의 청년들에게 장갑차를 동원해 밀어버렸습니다 수도의 중심부에서 잔혹하게 몇백 몇천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중국 사람들이 격분해서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반대죠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독재가 건재한 이유가 그 잔악성에 기가 질려서 무서워서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1989년 천안문의 피바다가 공산당 30년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설령 유혈 진압을 외부에서 알았다고 쳐도 한국이 들어갈까요? 미국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중국이 들어갈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리아를 실례 들어보면 1982년 2월에 하마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봉기를 일으키자 지금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군대 몇만 명을 데리고 가서 도시를 포위하고 무자비한 공습과 포격으로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해서 2만 명 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입만 떼면 인권을 부르짖던 유럽 국가들이 역동네에서 일어나는 대량 학살을 방관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도 모두가 방관하겠죠 이러면 봉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훨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한국의 87항쟁처럼 강계도 일어나고 함흥, 청진, 신의주, 원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까요? 저는 그래도 안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평양만 잡고 버티면 됩니다 지금 시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는 2011년 아예스니 알카이다니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무장세력 7개가 들고 일어나서 시리아 영토를 7등분해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페지 정권이 무너졌습니까? 하페지는 다마스쿠스만 딱 장악하고 버티다가 러시아와 같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하나하나 세력들을 제거했습니다 결국 2200만 인구의 나라에서 50만 명이 넘게 죽고 500만 명이 넘게 피난을 갖고 온 나라가 황폐화됐지만 어쨌거나 하페지는 정권을 지켰습니다 북한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도 외세의 갭이 없으면 김정은은 평양만 틀어지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봉기가 평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80년 가까운 독재의 노하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평양에서 봉기가 일어날까봐 지금까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 다 썼습니다 왜 북한이 지방공화국과 평양공화국으로 나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양에만 특혜를 베푸는 줄 아십니까 왜 돈도 안 되는 집단체조 열병식 계속하면서 10만 명 넘는 평양사람들 1년에 몇 달씩 계속 불러내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저도 모르게 복종하게 만드는 정신적 세례의 일환입니다 평양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몇 달씩 배고프고 잠 안 지고 가면서 훈련이라는 탈을 쓴 앉으라면 저도 모르게 앉고 서라면 저도 모르게 서게끔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평양의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김일성광장 배경대 행사에 석 달 동안 동원됐습니다 김일성광장 대리석 위에 이렇게 숫자가 75-6 하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자기에게 부과된 점 위에 서서 천정에서 1번을 들면 빨간 꽃다발 올리고 2번을 들면 노란 꽃다발 3번 들면 또 같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광장에는 김일성 김정은 이런 글씨가 막 바뀌죠 김일성대 학생들 머리 좋아서 한 시간이면 다 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런 단순한 행동을 삼복의 땡볕 속에서 대리석 위에 서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석 달간 시킵니다 그거 하고 나니 통제에 익숙되고 내가 잘못하면 다들 같이 처벌받으니 서로 감시하고 격려하면서 독재자의 개가 돼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봉기가 일어나려면 위에서 제가 말한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유튜브에서 늘 보는 북한 당장 무너진다 민심 신상치 않다 이런 유튜브를 우리는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은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년 안에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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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